에코더로에서 있었던 하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세 이사라는 형제의 경험담입니다. 1969년에 그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점에 그 형제는 결혼하여서 부인이 있었고 여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과 자녀들은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세의 그런 출판물들을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호세의 형제가 집안에서 성소연구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의 형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식사를 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대표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아무도 진리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호세의 형제는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들이 다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아주 어린 손자녀, 손녀딸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까? 모든 가족이 다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장남이었던 카를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에 카를로스는 제호흐의 가족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제호흐에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감정적 문제입니다. 그 기도에서 I may need to change the batteries of the translator 죄송합니다 그 기도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던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죄송하다고 기도하셨습니다 Carlos said that he would worship Jehovah Now 20 years have gone by 19 members of Jose's family 호세 가족의 1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더 성소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Carlos is an elder Carlos is an elder 손자였던 디에고는 에콰도르 베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I commend my Korean translator He did very well That was a very difficult assignment I'm sorry I'm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But I was mit